새우 여기 얘가 내가 아까 잡으려고 했어요 여기 들어가시지 않나? 아주 잘했어요 머리색이랑 똑같아 쑥 들어갔지? 어디? 여기서 이제 나온다 아빠가 잡아온다 네 구멍이다 아빠 구멍 여기 모래색이랑 똑같은 꽃게가 있어 나도 잡았어 잡았다고? 다 도망갔지 인마 아니 잡았어 안 보일 수 있어요 아빠 아빠 응 새우 잡았어? 봐봐 진짜 물고기 있네 어디야? 새끼들이 다 새끼 안녕 여기 살려줄게 살려줘 여기 달려줬네 아빠 나도 살려줬어 근데 야방이 지래 어? 내가 우리가 오고 야방 먹고 오다가 뭐 틀릭하고 잡아봤지 야 이 땅 진짜로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아빠 나도 또뽑이를 물고기 잡을래 안 위험하지 여기 위험해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형아는? 아빠 형아는 어떻게 여기에 오고 있나 물고기 잡았어 또 애기 잡았어 애기 잡지마 이제 여기? 샤워 있어 애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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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암 여기 여기 바로 여기 바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